이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로 지난 3월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 PCE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를 소폭 상위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2.6%를 소폭 상위하는 것은 물론 연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이 전월 대비 0.4% 오르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장기간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졌음에도 가계가 지출에 제동을 걸지 않는 요인으로 경고한 노동시장을 꼽았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연준은 지난해 7월부터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양국이 앞으로 몇 주 내로 인공지능 ai와 관련해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3대 원칙으로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그리고 윈인을 위한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양국 간의 긴장 완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도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통신, 마약, 인공지능 문제 등을 둘러싼 협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과 중국 외교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와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며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강제 매각법을 발효한 데 이어 중국 통신사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퍼시핑 네트워크와 자회사 컴넷 등 4개의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외국 정부 소유 기업의 미국 내 인터넷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사들이 틱톡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만한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26개 인터넷 접속 거점을 운영하며 광대역 IP 전송,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돼 있으며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됐음을 전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용 및 양에 따라 속도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망 이용료와 속도의 차이를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제 이 규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추가 요금을 받고 더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버라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됐으나 2년 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했고 다시금 복원된 것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은 다음 달 3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및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일주일 새 500명 넘는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대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학에서 시위대 108명이 또 서부지역 usc 대학 캠퍼스에서 93명이 체포된 데 이어 남부지역 텍사스 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34명의 시위대 학생들이 추가 체포됐습니다. 앞서 뉴욕대 133명 예일대 48명이 체포되는 등 이번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바니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구금된 학생 숫자는 500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반전 시위 확산이 베트남 전 반전 시위를 닮아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경찰들은 시위대의 캠퍼스 출입을 막고 usc 캠퍼스에서는 매년 5월에 열리는 학교 최대 인사인 졸업식을 취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밀려드는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뉴욕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쉼터로 제공된 호텔 앞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난민 12명이 벨트와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 상황이 담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맨하튼 8번가에 있는 더로호텔 앞으로 이 호텔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유입되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조된 수십 개의 호텔과 보호소 중 한 곳으로 뉴욕시가 2022년 10월 4천만 달러를 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영상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수가 15만회를 넘긴 가운데 네티즌들의 바이든 정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부 난민들이 여러 범죄에 연루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최대 약점인 고령 문제를 덮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러 오가는 길에 참모들을 대동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갈 때 혼자 걷는 대신 참모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뻣뻣한 걸음걸이가 혼자 걸으면 더 부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참모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메라 기자들이 자리 잡은 위치 사이에서 걸으면서 대통령의 걸음걸이를 커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보도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밑창이 넓고 두꺼운 호카 브랜드 운동화를 자주 신으며 전용기에 탑승할 때 계단을 덜 올라도 되도록 전용기에 하층 입구로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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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